어 리바운드로 뛰시는거 좋습니다 이거 안들어갈거에요 분명히 이거봐요 자 누가 봐도 안들어가는 볼이였어요 이런것도 계산을 하셔서 자 이거 안들어갈거같은데 이거봐요 자 이런식으로 예측도 하시는거 좋습니다 자 이거 안들어갑니다 이거 100% 안들어갑니다 그쵸 왜냐고 거리가 너무 멀었거든요 자 이거는 들어갈 수도 있겠죠 노막이니까 이런식으로 자 이거 덩크 자 바르고 좋습니다 예측을 일단 미리 해주십쇼 그러면은 밉다기에 조금은 도움이 많이 될겁니다 자 다음경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갑니다 깔끔하게 3대0 자 지금 보시는 두 여성플레이어들 네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여성플레이어분들도 아 정말 잘하고 계시구요 포관은 우리 간디티쿠르의 여성메이저 아 여성메이저분이 아니시죠 네 여성플레이어분이시죠 우리 멋진언니님이시구요 그 다음에 슈가분은 우리 민민캠님이십니다 스포를 원래 축해를 하고 계신데 오늘은 슈가를 하시네요 슈가를 잘하시네요 그래도 역시 스코르답게 잘해주고 계십니다 멋있군요 멋있군요 매너 보구요 잡고 다시 한번 리턴주고 바로 쏘나요 자 한번 잡히고 접고 쌌는데 아 까비 자 지금 2빅이기 때문에 이눈을 들어오는게 굉장히 힘들죠 아 까비 아 까비 파워리반드가 안나가고 지금 키미스인거같습니다 아우 여긴 들어가고 음 다케 2개 체감 안된다고 하니까 방송 믿고 셔프 한번 지르러 가보겠습니다 아하핳 자 주말에는 또 셔플데리 해드리고 있습니다 셔플데리하고 있으니깐요 여러분들 많은 시청 참여 부탁드립니다 셔플데리 아 내가 조카를 못뛰우겠어 라고 하시는분들 제가 조카를 띄워드리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요일날 6시부터 합니다 6대5입니다 이제 들어오나요 아아 자 튕겼고 더 나이스 리바운드 자 선언버 되구요 아 백농1 좋았는데 아 선을 밟지 못했어 까비 자 드리블치고 다시 낫고 리턴주고 아아 3점 들어가나요?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아아아 리바도 못닫고 자 들어올거 같죠? 네 덤프로 들어올겁니다 분명히 톱이 길어서 아 모션이 빠르게 됐습니다 음 어 루파니의 립따운드 꿀팁이 있으면 한수 알려주세요 일단은 궤도도 많이 보셔야되요 그니까 립을 튕기고 나서부터 무빙 자체가 고 그니까 골대 방향쪽에서 골방향쪽으로 빠르게 무빙할 수 있는 그 방향감각도 중요하구요 예측도 좀 해셔야됩니다 아 이 볼은 우리 포가분이 저항을 줬을때 어 저항이 안들어갈것이다 어 저항이 들어가서 공이 안들어갈것이다 이거를 빨리 예측을 하셔가지고 어 리바운드로 뛰시는거 좋습니다 이거 안들어갈거에요 분명히 이거 봐요 자 누가 봐도 좀 안들어가는 볼이였어요 이런것도 계산을 하셔서 자 이거 안들어갈것 같은데 이거 봐요 자 이런식으로 예측도 하시는거 좋습니다 인빵 먹고 아 이거 좀 어 두명이라서 힘드네요 자 이거 안들어갈것 같은데 아 들어가네 들어가면 좋은거고 안들어갈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면은 빠르게 어 준비를 하시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거 안들어갑니다 이거 100% 안들어갑니다 그쵸 왜냐 거리가 너무 멀었거든요 자 이거는 들어갈 수도 있겠죠 로막이니까 이런식으로 예측을 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유아님 어서오세요 자 이거 덩크 자 바르고 됐습니다 스캉을 서주고 자 이거 안들어갈수도 있어요 어 들어가네요 자 칩칩칩칩 들어가면 좋은거잖아 음 아 우리 유아님 술냄새 오케이 자 여기서 한번 오 쌍댁이 안들어갈거 오 자 이렇게 해서 예측을 일단 미리 해주십쇼 그러면은 립딱이에 조금은 도움이 많이 될겁니다 쏘지 못했고 덩크로 올겁니다 자 이거 자 여기서 스캉 한번 쳐주고 네 완전 선정 세워주고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대 7로 이기게 되는거죠 네 예측도 중요하고 칼박 인박 그리고 아웃박스의 개념까지 확실하게 3위위치가 되신다면은 정말 좋습니다 여기서 보고있습니다 네 하나 하나 네 네 화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